네 안녕하십니까 하이에누 투자연구소 대표 신동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에루스패스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오늘 시장 잠깐 보고 하나에루스패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25 외국인과 기관 오늘 매도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이 매수하였고요. 코사학 플러스 0.6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역시 똑같죠. 개인이 매수하였습니다.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이 코스닥 시장은 거의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은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조금 더 많았던 한 200여 종목 더 많았네요. 그런 하루였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요. 코스피 종합인데요. 자 2682 지금 여기가 항상 여기서 부딪혔는데 이게 주봉입니다. 이번에는 돌파를 좀 기대해 보고요. 제가 2681을 계속 보고 있죠.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일봉에서는 다행히도 여기가 1월이었는데 지금 11선을 깔끔하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거리량도 괜찮고요.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상향 방향으로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내일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장중에 좀 플러스였지만 그렇죠? 오늘 고가가 플러스 0.89였네요. 종가는 마이너스 0.25지만. 그래도 오늘 지켜줘야 될 자리는 깔끔하게 다 지키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플러스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이에노 투자연구소 대표 신동철이고요.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11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 채널에서 같이 라이브 방송하고 공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2시부터 3시 반까지 공개 방송하고 있고요. 그 방송 가운데 또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공개 방송이지만 물론 저희 VIP 회원님들에게 종목이 또 나가죠. 뭐 VIP 회원님들에게는 중기, 장기, 수익 종목들이 나가고 또 하이엔드 단기 종목도 나갑니다. 하지만 또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을 또 제가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두 종목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내어드렸는데요. 어떤 종목이었냐면 여러분들 오늘 놀리지 마세요. 이 종목이 아니었는데요.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종목 볼게요. 우리 기술 투자 갑자기 한 종목 생각이 안 났습니다. 오늘 우리 기술 투자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7687원, 7690원 정도의 제가 단가를 드렸어요. 그리고 돌파가 된 다음에 급등 보이시죠? 오늘 이게 장중 공개 방송에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종목 중의 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매매하면서 공개 방송에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확정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착한 신동철 대표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VIP 회원이 되시면 여러분들에게 장기 종목 지금 장기 종목 저희가 매집 종목 한 종목 그 다음에 중기 종목 한 종목 그 다음에 수익 종목 오늘은 이제 보통 두 종목 하는데 오늘은 2.5 종목이 됐어요. 왜냐하면 50%는 저희가 또 익조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저께는 또 두사노보틱스 이미 익조를 100% 했으니까 오픈하겠습니다. 두사노보틱스를 저희가 보실까요? 네 이날 종가에 매수해서 자 이때 고가가 10% 정도였죠. 저희가 한 9% 정도에서 익조를 하였습니다. 하루 만에 9% 그 다음에 또 오늘도 어제 매수한 종목 그 종목은 저희가 오늘 바로 익조를 했기 때문에 좀 공개하기는 좀 그러네요. 역시 수익 종목이었는데 어제 매수해서 오늘 10% 수익익절 100%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듯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혈피 회원이 되시면 자 중기 또 여러분 이제 단기 투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하이엔드 단기 투자라고 아까 보셨죠. 우리기술투자 같은 타점을 매일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수급이 정말 좋은 종목을 저희가 매일 매일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외에도 단기 투자 외에도 장기 중기 수익 종목도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VIP 회원님들이 어떻게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신지 자 지금 보유 종목은 제외하고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최근에 네 저희 VIP 회원님들의 수익률입니다. 어제까지 있죠?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의 수익률이 혹시 이거보다 더 좋으신가요? 자 만약에 여러분의 수익률이 저희 VIP 회원님보다 좋다고 해도 자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신호 효과가 날 겁니다. 하지만 또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시거나 같이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따끈따끈하게 포근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수가 이제 빠져도 지수가 빠져도 자 우리의 계좌가 연동되지 않고 여러분의 계좌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도록 제가 꼭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지금 저희 VIP 종목 대단한 수익률이죠. 아마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 혹시 뭐 분명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이거 또 엑셀 작업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타깝지만 네 어쩔 수 없고요. 100% 사실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자는 또 저희가 단기 투자대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하이엔드 단기 투자 자 단기 투자는 또 저희가 수익률이 따로 있습니다. 앞에 보신 거는 VIP 회원님들의 수익률이고요. 수익 중장기 이거는 당일매에서 당일매는 원칙이 하이엔드 단기 투자의 수익률입니다. 자 여러분들 단기 투자의 수익률도 저희가 하루에 1에서 2%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한 달이면 20에서 40%입니다. 한 달 1년이 아니고요. 자 어메이징 하죠. 여러분 아마 모든 게 안 믿겨지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못 봤다고 경험 안 했다고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세계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만화 같은 수익률 비현실적인 수익률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로 정말 저희 VIP 회원님들은 모두 다 장기적으로 템백어, 계좌 10배를 꼭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 소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위에 보이십니다. 전화 언제든지 상담문이 연락 주시고요. 또 더보기 밑에 보면은 운영자 카톡이 있으니까 운영자 카톡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와 신동철 대표와 실시간 소통을 원하시면 카톡에서 신동철 대표와 검색하시고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 참여코드 5455 입력하시면 또 저와 카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또 인생에 한 3번 정도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어쩌면 여러분의 그 한 번의 3번 중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트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 하나에르스페스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이런 뉴스가 좀 있었어요. 자 돌풍의 케이방산 사상차 연매주 20초 돌파 자 이 중에서 또 하나에르스페스도 있겠죠. 네. 자 최근에 케이방산이 아주아주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초가 돌파가 돼. 수출 비중이 20에서 33%로 상승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하나에르스페스 최근에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 몇 프로 올랐습니까? 최고가가 14%에서 종가는 7%에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도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연봉부터 저희가 볼게요. 뭐 연봉 보시면 뭐 연... 지금 4년 연속 상승 중... 상승하고 있고 월봉도 좋고요. 주봉도 아주 깔끔하죠. 11선 안착 자 1봉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오늘도 아주 견조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내일 또 기대가 되는데요. 자 보유하신 분들은 자 좀 중기, 장기로 보셔야 되겠죠. 이 11선입니다. 자 11선 지지 라인 11선을 보시면서 자 11선 이탈 전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긴 안목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새롭게 진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자 이렇게 마이너스 줄 때 그러니까 조정 줄 때 파란색일 때 들어가면 너무 깔끔하게 여러분들 진입하기 딱 좋은 오늘이었는데요. 오늘 못하셨으면 다음에라도 자 이렇게 은봉이 나올 때 여러분들 편안하게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 할 거라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네 보유하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그리고 수익 극대화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K방선 인기가 있다니까 너무 좋죠. 네 대한민국의 또 하나엘스페스가 대한민국 K방선의 또 음 또 최고의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하나엘스페스 관심 종목 보시고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상담 문의는 위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이 아까의 수익률보다 더 높아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시너지 효과 날 겁니다. 분명히 더 날 거예요. 1대 1 1플러스 1은 2잖아요. 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죠.